슈퍼맨이 돌아왔다. 391화. 오늘이 너의 가장 푸른 날. 아이고, 이거 뭔지 봐봐. 우리 청소하자. 그냥 딱 치면 다 압니다. 뭘 다 압니다? 그냥 딱 치면 다 압니다. 애들님 잘생겼네. 애비 닮아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야? 왜 이렇게 혼잣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 이혼할 때. 근데 패배해서 재웠어요. 살살 움직이니까 잠 잘 오나 보네. 근데 아빠 혼자서 얘기하는데? 아빠 잠깐만. 아빠 할 얘기 있는데 우리 진짜 축구할 일이 생겼어. 중요한 얘기야. 뭐죠? 진짜? 들을 준비. 빨리 얘기해주세요. 빠바밤 빰밤 빰밤 빰밤. 우리 드라마 수업에 들어왔어. 진짜? 진짜? 우리 드디어 해밍턴스. 동반 캐스팅 됐습니다. 아무 드라마도 아니고. 오케이 광자맨. 어떡해. 오케이 광자맨. 대박. 진짜요? 이거 무료 시청률 30%를 넘는 최고의 조회 드라마잖아요. 대박. 너무 좋겠다. 일렘은 저번에 좀비 탐정 한 번 했고. 기억난다. 이번에 벤슬리 첫 작품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기대됩니다.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무료 30%. 시청률 30%. 드라마 수업에 들어왔어. 너무 이루어진다. 문영남 작가님 드라마 출연이라니 웬일이에요. 드라마 수업에 들어왔어. 드라마 수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 연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 연기 누구한테 전화해야 될 것 같아. 신수로 연극할 때. 벤과 윌리엄이 왔습니다. 압박상탐 타고. 압박상탐 타고. 압박상탐 타고. 압박상탐 타고. 압박상탐 타고. 진짜 귀엽다. 오 승무원이신데 이거. 상상탐 타고. 새 안녕하세요. 굉장히 신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형님 이번에 저희 그 주말 드라마 섭외됐거든요. 그 문영남 작가 지금 하는 주말 드라마. 문영남 작가 형도 좀 하라고 10시 총렬이 보장이 된 건데 이거 나도 안 해본 건데 네가 뭔지 아는구나. 이거 우리 지금 형님 덕분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거예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이거야 이거야. 제사가 꽤 많아 보이는데요. 뭔지 알아. 기념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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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본. 이거 외우기 쉽지 않을 텐데. 이거까지 외우는 거야. 자펜트는 거야. 연습하자. 너 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 알려줘. 왜 이끄는 중이야. 너 지금 거꾸로 보고 있는데. 그렇지. 둘 다 대사 거의 똑같아. 한번 연습해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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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티에요. 안녕하세요. 팬티에요. 팬티에요. 안녕하세요. 왜 뺐어? 팬티에요. 안녕하세요는. 팬티에요. 안녕하세요는. 팬티에요. 안녕하세요는. 그거 하면 진짜 큰일 나. 그럼 너는 촬영 못해. 너 드라마 못해, 벤. 안녕하세요. 드라마 하고 싶어? 어. 그럼 대본은 그렇게 그냥 막 하면 안 돼. 알았어? 아, 그새는 저 선배님. 제일 중요한 게 연기할 때. 이 같은 대사인데도 안녕하세요 할 수 있는 방법 굉장히 많은 거야. 쌤 아빠가 기본부터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안녕하세요 해볼까? 안녕하세요. 그거 무슨 어떤 거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가 아주가 멋있어. 자, 이런 거 해볼까? 똥 사야 되는지. 저거 잘한다, 잘한다. 많이 해봤죠, 저거? 좋아, 좋아, 좋아. 안녕, 안녕하세요. 피칠 연기, 피칠 연기. 메소드 연기인데요, 저 정도면? 걸어가면서 똥 사니? 자, 매운 거 먹다가 안녕하세요, 해봐. 매운 거야, 매운 음식이야. 고추 찌뿡 들어가는데, 조그만 거 하나만? 근데 먹다가 고추가 작이라네. 아, 먹다가 딱 고추 입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아, 미안해. 연출하고 있구나. 아우, 윌리엄이 설정을 정말 잘하네요. 걸렸어, 걸렸어, 걸렸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안녕하세요.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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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같아 드릴게요? 어머. 좋아. 오케이. 야. 나 갈까? 기대된다. 매워요, 매워요, 매워요. 왜 자꾸 똥 사는 것처럼 똑같아요? 매워. 어떡해. 자, 아빠도 준비한 것도 있어. 뭐지? 아, 아빠도. 아, 아빠도. 아빠, 아빠. 어? 어? 저 또 웬 상자죠? 선물인가? 준비 많이 하세요. 나와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밀틴트 TV 환영합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 그럴싸한데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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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 뿌, 뿌, 뿌. 루크. 아임 요어, 파이더. 아우와! 다른 명대에서 하나 보여줄게. 생큐베리, 감사? 서리, 서리, 아임 서리? 서리, 서리, 아임 서리? 그러니까 샘 해밍턴 어떤 거야? 서리, 서리, 아임 서리? 아, 어머, 저거 언제지? 젊어요. 이거 친구 있는 거야. 유행어. 와, 아빠 유행어구나. 서리, 서리, 아임 서리? 샘 해밍턴 누구인데? 뭐라고? 샘 해밍턴 누구인데? 뭐라고? 샘 해밍턴 누구인데? 샘 해밍턴 누구인데? 아빠 이름을... 다른 샘 해밍턴? 없어.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동생이 다른 샘 해밍턴 없어. 한 명 샘 해밍턴 한 명밖에 없어. 구멍에 누게 귀여워. 구멍에 누게 귀여워. 저 암살 이정태 씨 아니에요? 오지. 오지. 아기야, 가자. 아기야, 가자. 아기야, 가자. 오지. 너 아직 오지야? 오지야. 연기하러 가자. 연습 다 됐어? 응.